정직한 울음소리 음메 빵실한 엉덩이 양이 양을 몰고 다닌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친구들은 뉴페이스 양치기 소년들 애기면냥입니다 자연스러운 이 걸음걸이 떳떳한 발걸음 이번 야외파트에 여섯 마리의 면양들이 오게 되었는데요 각기각색의 내기양들 보러 가보실까요 첫번째 친구는 양파입니다 이름과 달리 맵지 않은 순한 맛 양파는 산책이 가능한데요 산책하러 가는 양파의 유효한 뒷모습 보시죠 이 걸음걸이 이 자유로움 겁없는 사나이 면 양계에 붙여 산책하는 양 양파였습니다 풀 찾느라 바쁘긴 해요 두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양은 생겼다 생겼다 잘생겼다 차은우 아니고요 양은우입니다 사실 대파도 자기가 잘생긴 걸 잘 압니다 면양 대파 발도 잘생기지 않았나요 대파는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다 양은우 넘어가시죠 다음 친구는 유일한 여자 지켜줘요 오빠들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가장 작은 양이자 유일한 암양 초파입니다 초파는 귀엽습니다 하는 행동도 귀여워요 보이시나요 사실 예전에 이 철창에 머리를 넣었다가 낀 적이 있어요 또 머리를 넣으려는 건지 어슬렁 어슬렁 다행히 지금은 다행히 지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쪽이 면양 초파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친구 파파인데요 파파는 이름을 알아듣습니다 보시죠 낯을 가리나 봅니다 네 다음은 에스파인데요 네 맞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잡힌 에스파입니다 에스파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놓아주죠 잡혀서 시무룩해진 에스파 건쳐주면 풀릴 겁니다 마지막 친구 카파를 소개합니다 카파를 여러 겹 겹쳐입은 듯한 똔똘함 동글동글 성격도 순한 몇냥입니다 뒷모습이 진짜 귀엽네요 카파를 마지막으로 순한 아기양들이었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양령 더 알아듣습니다 로그니어로 고마워 members 기사 라고 session 시작 엔시 엔시 엔시